영상 하나만 찍고 투룸 벽걸이 에어컨 두 개 있고 투룸 깔끔한 건물입니다 2000에 67 1000에 72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한 요정도면 2000에 한 80은 받으실 건데 시세보다 10만원 좀 넘게 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방은 좀 작고 가스렌지고 옵션은 풀옵션 아마 전자렌지도 옵션일 것 같아요 여기가 작은 방이네요 에어컨용 여기가 작은 방이고 여기가 침대는 빠질 거고 이게 지금 침대가 적어도 퀸 사이즈는 될 것 같아요 퀸 사이즈는 될 것 같고 손님들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이 방이 확실히 크잖아요 근데 이 방이 확실히 크고 그래서 1000에 72로도 아주 괜찮고 2000에 67로도 아주 괜찮습니다 아마 이 방이 계약이 되면 건물 자체가 깔끔한데 2000에 80은 봐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관리비 따로 하고요